이번 시간은 맥시멈플로우 문제에 포드폴크슨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플로우 프로블럼은 주어진 가중치 그래프 G에서 가능한 최대 흐름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최적화 문제인데 싱글소스, 싱글싱크가 주어졌을 때 가능한 무수한 경로들을 모두 따져보고 이 값 중에 최대값이 되는 값들을 더해서 최대값을 찾게 됩니다. 주어진 그래프처럼 방향성 있는 그래프가 S와 T가 주어졌을 때 각 경로를 생각해보면 S, V1, V3, T 그 다음에 V2를 거쳐서 V4로 가서 T를 가는 경로 V1과 V4를 거쳐가는 경로 V2와 V3를 가쳐가는 경로가 있는데 그 각각의 경로에 대해서 각 경로에 Capacity라는 값이 존재하고 그때 실제 흐름의 양 F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각각의 흐름의 최대 흐름을 찾는 것입니다. Capacity라는 것은 전송이 가능한 최대 흐름 양을 얘기하고요. Flow라는 것은 실제 흐름 양으로 Capacity보다는 작거나 같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Vertex-U에서 Vertex-V까지 Capacity는 12라고 했을 때 그때 흐름은 6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6보다 크지만 12보다 작은 값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12만큼 즉 최대 Capacity만큼 보내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Vertex-S로부터 V1, V3, T라는 경로가 있다면 각각의 경로에 각각의 간선의 Capacity를 봤을 때 가장 작은 값인 3이 있기 때문에 이 경로에서 보낼 수 있는 최대 양은 3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최대 Capacity는 아주 크지만 흐름 자체는 그 경로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Capacity 값이 경로의 흐름 값이 되기 때문에 최대 흐름 양을 저희가 다시 계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포드폴커스 메소드는 Flow Network에서 Maximum Flow를 찾는 알고리즘인데 기본적으로는 Greedy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Greedy 방식이 뭐였나요? 저희가 문제를 풀 때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Brute Force Approach, 전수조사였죠. 모든 경우를 탐색해 보고 그때 최적의 값을 찾는 방법 답은 확실히 찾을 수 있지만 단점은 경우의 수에 따라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Divide and Conquer 방식이었죠. 큰 문제를 작은 여러 개의 문제로 나누어서 풀어보는 경우가 Divide and Conquer였고 세 번째가 Dynamic Programming이었죠. 네 번째가 Grid이었습니다. Grid는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값을 선택하는 거죠. 이전의 결과 값이나 이후의 결과 값을 신경 쓰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의 베스트만 선택하는 것이 Grid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굉장히 빠르게 답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 답이 Optimal Solution이라는 보장을 해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Optimal Substructure 이론에 의해서 최단 경로 값에 각각의 서브 경로는 최단 경로여야 한다는 Optimal Substructure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다면 각각이 최적이었기 때문에 전체도 최적에 가까워질 거다. 최적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죠. Ford Focus Method에서는 Source로부터 Sink까지 모든 경로에 대해서 여분의 Capacity를 파악해서 흘러보내는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Capacity는 항상 Flow 양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Ford Focus는의 기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Residual Network를 구성하고 Argumenting Path를 찾은 다음 Cut of Flow Network를 증명하는 세 가지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Residual Network를 구성하고 Argumenting Path를 통해서 여분의 Capacity를 찾아내고 그 Capacity에 Flow를 계속 더해서 Maximum Flow가 되는 과정까지만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ord Focus Method의 수도 코드입니다. 수도 코드를 보시면 먼저 전체 Flow량 F를 0으로 초기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Argumenting Path P라는 게 존재하는 동안 모든 Flow F를 P를 따라서 추가해주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값을 Argumenting Path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Residual Network에서 Residual Network에서 GF와 E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sidual Network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경로를 만들고 각 경로에서 최대 흐름량을 전송하고 난 다음 그 경로에 여분의 Capacity를 기록하고 그 Capacity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esidual Network를 GF라고 표현하고요. Residual Edge를 EF라고 표현합니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Flow Network량이 S에서 T로 흐를 때 각각의 Capacity와 Flow량을 모두 계산해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보시면 S에서 V1까지 최대 Capacity는 16이지만 11만큼 흐르고 있다고 되어 있고 V1에서 V3까지는 최대 12이고 Flow량도 12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V1에서 V3까지 흐름이 12인데 실제 Flow량이 12인데 S에서 V1까지의 흐름이 11인 이유는 V1에서 V3까지 가는 흐름이 V2에서 V1까지 가는 흐름 1이 여기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최대 흐름량이 12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 그래프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계산되고 난 이후에 레지듀얼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지듀얼 네트워크라는 것은 각 경로에서 최대 흐름을 전송하고 난 후 여분의 Capacity로 만든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과 같은 네트워크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왼쪽과 같은 네트워크에서 흐름을 생각해보면 S1에서 V2를 거쳐서 V4를 갔다가 T를 가는 경우 최대 Capacity는 14지만 최소는 4이기 때문에 흐를 수 있는 Flow의 양도 4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 상황에서 또 어느 만큼 더 흐를 수 있는지를 보면 S에서 V2, V4를 갔다가 T를 가지 않고 V4에서 V3로 갔다가 T를 가는 경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V4에서 T를 가는 경로는 이미 최대 양을 다 채워서 흐르고 있죠. 그래서 V4에서 V3로 가는 양을 생각해보면 지금 S를 출발해서 V2를 갔다가 V4를 가는 용량이 V2에서 V4까지 가는데 7 이상의 용량이 Capacity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용량을 생각해보면 4에서 7을 더해서 11만큼을 보낼 수가 있고 그 양을 V3로 통과시킨다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7만큼의 Flow가 더 흐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V3에서 T까지는 다시 7만큼의 흐름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흐름은 전체적으로 각각의 경로에 대해서 모든 경로를 다 따져보게 된다면 전체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값은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한 것이 오른편에 있는 레지디얼 네트워크의 기본 값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Capacity를 보면 V4에서 T까지는 최대 4 V3에서 T까지는 15 V1에서 V3까지는 12 등등 해서 S를 출발해서 T까지 가는 값들을 모두 따져보면 S에서 V1까지 11 S에서 V2까지 8 해서 총합은 19만큼의 양이 흘러나가서 T에 도착하는 양을 보면 15와 4가 돼서 흘러나가는 양 흘러들어오는 양 역시 19로 총합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Flow 네트워크 양 안에서 네트워크 안에서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최대 흐름을 유지하다가 나가는 양만큼 전체 값이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레지디얼 네트워크가 왼쪽과 같이 구성되었을 때 이 값을 잘 보시면 주어진 흐름에 따라서 현 실제 흐름의 양과 남아있는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V1의 경로를 보면 실제 캐퍼시티는 16이 되고 흐름은 11만큼 가고 있죠. 그러면 남아있는 캐퍼시티의 양은 얼마인가요? 캐퍼시티가 16이고 흐름이 11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리지디얼 엣지는 5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흐른 양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저희가 방향을 역으로 적어서 그 역방향에 대한 값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V1과 V3는 어떻게 되나요? 캐퍼시티 양만큼 플로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값도 없이 0값이 되니까 이 경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캐퍼시티 5가 남았고 캐퍼시티 11 캐퍼시티 5 캐퍼시티 3 없고 없고 캐퍼시티 4 캐퍼시티 3 과 같이 각각의 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남아있는 흐름량을 표시한 것이 레지듀얼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어진 그래프에서 최대 흐름량에 대한 나머지 값들을 정리해두면 그것이 레지듀얼 네트워크가 되고 그 레지듀얼 네트워크에서 남아있는 경로 예를 들자면 sv2에서 v2, v3를 갔다가 v3, t로 가는 이런 경로를 추가적으로 더 찾아내서 그 경로에 대한 흐름을 추가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맥시멈 플로어에 추가되는 값이 되는 것이죠. 포드폴커스 메소드에서 argumenting 패스는 레지듀얼 네트워크 gf가 주어졌을 때 s부터 t까지 가는 단순 경로로 정의됩니다. 단순 경로라는 것은 버텍스 u와 버텍스 v가 주어졌을 때 그 두 버텍스를 잃는 경로가 존재하고 그 경로에 중복되는 버텍스가 없는 경우가 바로 심플 패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과 같은 플로우 네트워크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플로우 네트워크에서 모든 플로우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플로우를 생각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s에서 v1까지 가는 경우 캐퍼시트는 총 16이지만 11만큼 현재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양은 5 라고 표시를 하고 그것을 저희가 리지듀얼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경로를 하나 찾아보면 s를 출발해서 v2, v3, t를 거쳐서 s에서 t까지 가는 경로이고 그때 v2와 v3를 제외하고 다른 버텍스를 중복해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심플패스라고 부르고 그때 최대값을 생각해보면 저희가 캐퍼시티 v2에서 v3까지 가는 캐퍼시티 4가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때의 플로우량을 이 경로의 플로우량을 4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플로우량이라는 것은 fp, u, v로 정의를 할 수 있고 이 fp, u, v량에 대해서는 캐퍼시티 레지듀얼 네트워크의 캐퍼시티 양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흐름의 양이라는 것은 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그 반대로 흐르는 양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흐름 자체가 없다면 0값에 해당되게 됩니다. 방금 경로를 보시면 주어진 s, v2, v3, t 값에서 각각의 캐퍼시티 값은 5, 4, 5 값이었고 그 경로의 최소 캐퍼시티가 4였기 때문에 전체 흐를 수 있는 양은 4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4 값이라는 것을 레지듀얼 네트워크와 아닌 플로우 네트워크로 넘겨주게 되고 그렇다면 그 플로우 네트워크에서는 전체 플로우량의 마이너스 값이 되어서 최대 플로우량이 추가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드폴커스 메소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기본으로 진행하는데 첫 번째는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두 번째는 아규멘팅 패스를 찾아서 새로운 플로우량을 계속 추가해주게 됩니다. 이때 컷오버 플로우 네트워크라는 것이 설정되는데요. 이 컷오버 플로우 네트워크라는 것은 S쪽과 T쪽을 기준으로 양쪽을 나누어 봤을 때 각각의 네트워크의 플로우 흐름과 캐퍼시티의 양의 합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텍스 S를 기준으로 나가는 양을 생각해보면 11과 8로 총 19 양이 나가게 되고 T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15와 4로 이 합 역시 19가 돼서 총 합은 서로 동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컷 즉 두 네트워크로 나누는 어떤 컷에 대해서도 전체 값이 모두 성립한다는 것이 컷오버 플로우 네트워크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포드폴커스 메서드의 수도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초기화를 진행하게 되는데 초기화에서는 그래프 G에 속한 모든 엣지에 대해서 플로우 값과 역플로우 값을 0으로 모두 세팅을 하고요. 다음에는 4번부터 8번까지 플로우 반복해서 플로우량을 체크하게 됩니다. 먼저 레지듀얼 네트워크 GF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S로부터 버텍스 S로부터 버텍스 T까지 가는 패스 P가 존재하는 동안 5번부터 8번까지 모든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각각의 레지듀얼 캐퍼시티에 대해서 그 값을 새로운 값에 추가하게 되는데 그 값의 기준은 무엇이냐 만약 패스 P가 존재한다면 패스 P에서 가장 작은 레지듀얼 값을 찾아서 그 값을 P에 대한 레지듀얼 값으로 지정을 하고 그 값을 기존에 있었던 플로우 값에 계속 반복해서 더해주는 것이 이 포드폴커슨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을 포드폴커슨 메소드의 기본 아이디어를 수도 코드를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G가 주어져 있다고 하고 그 그래프 G에 대한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먼저 구성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프 G를 보면 각각의 엣지에 코스트가 결정이 돼 있고 총 6개의 버텍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 패스에 따라서 값을 한번 구해 보면요. 모든 엣지에 대해서 플로우량을 0으로 세팅합니다. 캐퍼시티는 그대로 남겨놓게 되고요. 첫 번째 패스 P가 존재하느냐를 찾아보고 패스를 모두 찾아보면 S에서 V1, V3, T를 연결하는 경로가 존재하니까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12가 돼서 이 경로에 캐퍼시티 값은 12가 됩니다. 그러면 레지듀얼 네트워크 GF 그 다음에 플로우 네트워크 G에서는 다음과 같이 레지듀얼 네트워크에서는 현재 최소 값을 12로 결정을 하게 되고 플로우 네트워크에서는 캐퍼시티와 플로우 값을 포함해서 아래와 같이 각각의 엣지에 대한 값을 추가해서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이 플로우 값에 대한 역값으로 표시를 하게 돼서 현재 남아있는 캐퍼시티가 얼마인가 S에서 V1까지는 12라는 플로우가 있었고 남아있는 레지듀얼은 4가 되는 것이고 V1에서 V3까지는 아무런 레지듀얼이 없으니까 0이 되는 것이죠. V3에서 T까지는 8이라는 값이 남게 됩니다. 또 다른 경로를 찾아보면 S에서 V2, V4, T를 지나는 경로가 있죠. 이 경로에서 가장 작은 값은 역시 4가 되고요. 이 4를 기준으로 플로우 네트워크를 그려보면 S에서 V2, V2에서 V4, V4에서 T까지는 각각 4값을 플로우량으로 가지게 되고 그것을 레지듀얼 네트워크에 다시 표시를 하게 되면 흐름의 양은 4 그리고 남아있는 레지듀얼은 9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GF에서 다시 또 다른 경로를 찾아보면 S를 출발해서 V2, V4, V3, T로 가는 경로가 존재하고 그때의 값을 최소값을 찾아보면 V4에서 V3로 가는 7값이 가장 작은 값이 되죠. 그럼 그것을 저희가 Capacity Flow 값을 찾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플로우 네트워크에 적용하게 되면 흐름의 역방향이 돼서 전체 값은 11, 13, 7, 19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남아있는 값에 대한 레지듀얼 경로를 다시 찾아보게 되면 S, V2, V4, V3에서 더 이상 흐를 수 있는 값은 없으니까 값이 추가되지 않고 업데이트만 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전체 값을 보면 남아있는 레지듀얼 값이 전체 흐름값으로 남게 되고 반대로 S에 컷을 하게 되면 V1, V2, V4와 V3, T가 서로 남아있는 역값이 되고 그 값의 마지막 값들을 체크를 해보면 12와 11, 19와 4로 확인이 돼서 전체 흐름은 23이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Flow Network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Flow Network를 Ford Focus Method로 풀어봤는데요. Ford Focus Method는 Greedy 알고리즘으로 Flow Network에서 Maximum Flow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Fold Focus는의 기본 아이디어는 Argumenting Path와 Residual Network를 이용해서 여분의 경로를 찾아내고 그 여분의 경로에서 흐를 수 있는 양을 계속 추가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더 이상 경로가 없을 때까지 반복하면 최대 흐름 양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